증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추수감사절을 맞이했습니다. 정말 어려움도 많고 걱정스러운 일도 정말 많았는데도 우리 하나님은 이 땅에 흥려를 주시고 또 주시는 은혜가 너무 많습니다.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2016년 추수감사절 예배를 하나님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를 드리겠습니다. 이제부터 2016년 추수감사절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. 할렐루야! 주님께 감사하세 국면을 주신 주님 온 세상만 힘들어 주님께 감사하세 주님께 감사해 할렐루야 국면이 왔네 할렐루야 공성한 열매 주신 주님께 주님께 감사하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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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주 내 풍물 나눠주고 약속해 주님 그날에 모든 성과 환자하며 주의 얼굴 많이 아리라 언제나 어디서나 아름다운 찬양만 항상 나를 하나 바라보며 주님께 영광과 감사 감사하세 주님께 감사해 감사하세 주님께 감사드리자 오 놀라운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며 찬양해 감사하세 주님께 감사드리자 감사드리자 주님께 감사드리자 감사드리자 주님께 감사드리자 감사드리자 주님께 감사드리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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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드리자